3, 2, 3, 4, 5. 김태웅이 너무 선생님. 보컬실. 우리는? 태기 무리예요. 태기 무리예요. 반가워. 안녕하세요. 오늘 너희들의 보컬 실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중에서 메인보컬도 뽑고. 그리고 각자 파트도 정하고. 메인보컬 희망한다. 메인보컬 하고 싶다. 동현이는 왜? 저는 댄서입니다. 댄서라고? 댄서라고? 다 그래도 보컬에 욕심이 있네. 고음이 좋아. 최고지. 에이스입니다. 일단은 음을 좀 갖고 놀 줄 압니다. 집에서 심심할 때마다 그냥 음을 갖고 놀 줄 압니다. 이디엠으로 한번 가겠습니다. 사사. 사랑비가 내려와. 사랑비. 이런 거 다 됩니다. 지금 오리지널 키보드 한 키로 올렸어요. 네, 올렸어요. 내가 일부러 올려서 쳤는데.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음정을 실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가사 전달이 중요해요. 맞습니다, 선생님. 밥 먹었어요. 밥 먹었어. 무슨 무슨 반찬. 언제나 김치. 코리아. 홍진경. 아우. 외국인 노래 잘합니다. 지금 오직. 그래, 그래. 보컬의 자질은 우리 또 호흡, 이 폐활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테스트로 일정한 숨을 누가 오랫동안. 누가 오랫동안 내쉬는지. 사랑비가 내려와 숨을 안 끼면서. 와, 선생님. 소리 좀 주워오겠습니다. 진짜 좋다. 뭐야, 뭐야. 뭐야, 이게. 우와, 존명이다. 뭐야, 이게 소리를 주웠어. 준비돼 있어. 이게 소리 주웠어요. 그렇지, 내 소리를 주워 먹어야 돼. 바이브레이션까지. 사랑비가 내려와. 13초. 지금까지 1등이야, 1등.